딱 3가지만 바꾸면 나도 금방 1억을 모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비는 나는 38%만 한다 근데 저축은 50만원, 파킹통장, 자유적금 4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주식에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 파킹통장에 넣는 이 50만원 과연 저축일까요? 자유적금에 하는 45만원 진짜 목돈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습관을 갖게 되면은 생각보다 1억 만들기를 절대 할 수 없다 저축을 했을 때 우리가 세후이자로 791만 9817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자가 무려 1447만 506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자의 비율이 7.91%고 여기는 14.4%입니다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딱 3가지만 바꾸면 나도 금방 1억을 모을 수 있다 자 이 3가지를 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줄남의 2023년도에 가장 사랑받았던 영상 지금 리메이크하는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100만 넘은 영상 그리고 94만 그리고 80만 영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80만 넘었던 영상 파킹 통장 CMA 적금 1억 빨리 모으려면 무조건 이 통장에 넣어두세요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달 일자리가 예상보다 늘고 실업률이 뚝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것 때문에 연준에 대한 연준 의원들 간에도 뭐 이견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은 오히려 비농업부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지금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년도에 진짜 경기 침체 맞아? 경기 하강하는 거 맞아? 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정말 원하는 만큼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또 앞서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10년짜리 국채금리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를 보면은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성장 잠재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3개월의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1월부터 해가지고는 급격하게 이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경기가 좀 하강 쪽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고 있다라는 쪽의 어떤 사인 그런 것들을 보여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가 진짜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를 또 보면 여전히 고용이 탄탄한 걸 보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은 또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해 굉장히 부르짖었던 돈줄남이 이야기했던 1억 만들기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못했는가 그리고 자꾸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금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금리가 뭐죠? 바로 명목금리에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대인플레이션을 뺀 것이 실질금리인데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명목금리도 뭐 높지 않았지만 워낙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높지 않았지만 자 올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목금리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굉장히 고금리를 유지할 텐데 미래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3, 24년도는 어쨌든 금리 인하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금리는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만큼 당분간 명목금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탄탄하게 1억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강연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1억 모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억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의 거의 99%는 1억을 모으지 않은 분들입니다 1억을 모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1억을 안 모은 분들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이 1억 모으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1억이라고 하는 걸 모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1억 모았다 그래서 무조건 1억 모으기 저축하던 거는 끝내고 그 1억만 갖고 뭔가를 투자한다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하던 저축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결국 1억 모으기라는 거는 종착력이 아니라 환승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억 만들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세 가지만 잘 생각하면 우리가 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혹시 우리 혼쭐 여러분 아직도 아직도 월급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혼쭐 여러분 지금 월급 통장에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자 월급 통장은 항상 0으로 관리하라고 돈줄남이 얘기했는데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서 33%는 저축하고 45%는 소비하고요 22%는 이렇게 잉여로 남아있는 잉여 잉여가 뭐냐? 내가 어떻게 돈 쓰게 될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월소득 300인 사람을 기준으로 강제로 33%를 이렇게 저축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축 100만 원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평월의 소비가 한 45% 정도 써야 되니까 135만 원 정도는 전기 소비로 쓰고 그리고 통장에 이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이게 이제 한 65만 원 정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45%밖에 안 써 45%밖에 안 쓰니까 전기 소비가 135만 원이니까 나는 한 175만 원을 안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해보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돈 얼마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135만 원만 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135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죠 사실 어떻게 보면 130에서 150, 160 정도를 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이분이 150, 160만 쓰고 나머지 140, 150은 저축하는 걸까요? 여러분 최대 200만 원을 쓴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 혼쭐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돈줄남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저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강제 저축을 전기 저축을 100만 원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0만 원을 다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은 결국 평월에 안 쓰더라도 이벤트 자금이나 기타 다른 자금으로 쓰게 될 수밖에 없다 소비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억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항상 돈줄남이 강조하는 것은 5년에 1억 만들기인 153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0만 원 버는 분도 이런 식의 통장 관리를 해서는 절대로 153만 원을 저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말이죠 자유적금과 파킹 통장과 주식으로 돈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소비는 38%밖에 안 해요 전체 버는 거예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38%밖에 안 쓰니까 굉장히 적게 쓰죠 그리고 17%인 50만 원은 파킹 통장에 넣어놔 파킹 통장에 안 쓰는 거죠 저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유적금을 45만 원 합니다 45만 원 근데 이 자유적금은 자동이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송금을 해 내가 원할 때마다 저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은 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식에 50만 원을 매달 주식을 산다 정말 매달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달은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못 사게 되는 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주식을 50만 원을 산 달도 그 주식이 반드시 수익이 나고 플러스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2% 정도 그러니까 목표 금액이 좀 목표 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는 이제 평월에 115만 원 정도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 쪽으로 지출을 한 35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비는 나는 38%만 한다 근데 저축은 50만 원 파킹 통장 자유적금 4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식에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축을 쪼갰을 때 과연 소비 150만 원 저축 150만 원이 될 거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파킹 통장에 넣는 이 50만 원 과연 저축일까요 저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유적금에 하는 45만 원 진짜 목돈이 될까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뭐 누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저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 50만 원 과연 이게 정말 따박따박 원금이 보장되면서 돈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저축을 해서도 분명히 돈 쓰는 건 120, 30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도 역시 1억 만들기 저축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돈줄남이 오래 강조했던 것처럼 적금보다도 예금 가입을 망설이는 습관입니다 자 5년에 1억을 만드는 만기 금액 안에 이자의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 이자율로 보면 자 153만 원을 저축을 했을 때 우리가 세후 이자로 791만 9817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금으로 1억을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자가 무려 1,447만 5,06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자의 비율이 7.91%고 여기는 14.4%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 매달 매달 따박따박 저축하는 것은 사실은 이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그 돈이 어딘가로 쓰일 것을 막기 위해서 바인딩을 하는 효과가 큰 거고요 이 목돈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이게 불어나는 스노우볼링 이펙트라고 하죠 우리가 돈이 불어나는 효과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킹 통장에 CMA에 뭐 이 통장에 뭐 몇백이 있고 또 여기에 예비자금 몇백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적금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큰 몇백 이상의 목돈을 그냥 이렇게 입출입 통장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억 만들기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한번 그 계좌를 뒤져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아무리 파킹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CMA라고 하더라도 예금금리보다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이자가 그런데 그런 돈을 함부로 이렇게 입출금 통장에 너무 과다하게 투입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돈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비상시에 무슨 소비를 써야 될 상황이 생겼다 계절 지출 통장에서 꺼내 쓰든지 아니면 계절 지출 통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카드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자금 통장에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을 넣어놓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1억 만들기를 방해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효과 외에 목돈 묶임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적금이다 라고 하면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불어나는 속도가 적금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비자금을 쓸데없이 방치하지 말고 예금으로 묶어 놓으시는 것이 1억 만들기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잉여자금을 너무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기적금이 아닌 파킹 통장이나 또는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있는 저축이나 또는 자유적금을 피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예비자금을 예금이 아닌 입출금 통장에 넣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습관을 갖게 되면은 생각보다 1억 만들기를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습관 이 세 가지 습관 다 조금씩 있죠? 근데 이거 뭐 그냥 빨리 바꾸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확인했다면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강연을 가면 많은 분들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멘토님 때문에 차를 팔았습니다 멘토님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제가 사실 이 돈줄남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무슨 느낌이냐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그걸 하려고 하다가 아 참았으면 좀 미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지 실제 바꿔라 팔아라 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팔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1억 모으기 세 가지 원칙 바로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편한 만큼 쓰게 되고 불편한 만큼 모이게 된다 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혼쭐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